네, 여자친구의 예린 씨 보셨습니다. 아니 북한에서 노래 공연한다면 어떤 곡 하시겠어요? 이게 곡을 잘 골라야 되잖아요. 네, 저는 일단 저희는 이름부터가 여자친구잖아요. 부르기도 쉽잖아요, 여자친구. 너무 쉽죠? 그리고 시간을 달려서랑 너구리구나 라는 곡이 있는데 노래가 일단은 다 한국어 가사예요. 그리고 잘 들려. 그리고 바꿀 게 없어요. 그치. 안무도 바꿀 게 하나도 없고 딱이네요. 네, 그래서 그걸 보여준다면 동무들도 참 좋아하지 않을까. 가장 빨리 침투하고 CD나 SD카드 없이도 가장 많이 퍼지는 게 있습니다. 바로 노래죠. 그렇지. 노래. 더 짧고. 너무 좋아요. K-POP. K-POP. 최신 K-POP으로 넘어갑니다. O, 예린이에요. 옐린이. 와~~ 어? 유니님이에요 유니님! 와~~ 와, 윙크까지! 아, 여기 지금 북한이에요? 네! 북한! 이 사회주의적인 요소가 바늘만큼이라도 스며들지 못하도록 투쟁과 교행의 도수를 높여 나가야 합니다. 혁명적인 사상문화로 비사회주의와 대패적인 사상문화로 끝까지 쓸어버리죠! 아, 여기!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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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생이 받았고요. 고등학생 3명 총장. 한류와의 전쟁을 선포한 김정은입니다. 김정은이 이렇게까지 단속을 강화하라고 선포할 정도로 한류는 북한 정권에 위험할까요? 과연 이거는 진짜 무너뜨리는 길이기도 할까요? 그 정답이 여기 있습니다. 동독과 서독으로 분단이 된 독일이었죠. 10년에 서러워졌고요. 저 당시에는 저런 벅돈을 쐈었네요 그냥. 장벽을. 어머 세상에. nu. owym. 저도 TV를 시청했던 공독 공룡에도 와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이런 문화를 통한 자유주의 전파가 북한을 무너뜨리는데 어느 정도 일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는 겁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거든요. 하나는 바로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개인 얘기를 못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문화의 힘은 문화의 출발은 개인이 느끼는 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명훈 선생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북한에 가서 교양학단을 다 지휘를 했어요. 그런데 연준은 기가 막히게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기견은. 당신들 기견은 뛰어난데 해석이 되려면 자기 자신을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했더니 이해 못할걸? 악장이 아무 얘기 안 하고 눈물을 촤악 그리기.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하늘 이수인들도 알아. 여러분도 그걸 볼 겁니다. 여러분들 북한에서 수많은 심정 너무할 것 같아요. 프로포간담 수많은 문화 콘텐츠를 줬는데 그게 나한테 하나도 안 와닿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워낙 질이 높잖아요 우리가. 대중 문화의 수준이 굉장히 높고 내가 볼 때는 독일보다 높아요. 이 수준은 그리고 게다가 또 뭐냐면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게 중국 문화 조금 봤고 러시아 문화 좀 봤는데 그거랑 차원이 다른 데다가 남한권도 언어가 통하잖아요. 알잖아요. 정수가 통하고. 그러니까 문화는 항상 높은 데서 난리로 흐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소리 없이 들어가는 겁니다. 소프트 파워라는 게 엄청나게 강하거든요. 머릿속에 사상은 바뀌는데 자기가 취향은 안 바뀌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말하신 게 사실은 다 이론적으로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본건 국가에서 현대민주주의 사회로 모든 나라들이 전환이 됐어요. 프랑스에서는 일찍이 전환이 됐고 그런데 세 단계를 거쳐요. 첫 번째는 도시의 근대화 두 번째는 문화의 세련화 마지막이 의식의 자유화거든요. 그런데 지금 북한의 평양을 중심으로 김정은 집권 이후에 어느 정도 도시의 근대화까지 갔어요. 두 번째는 한류 문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셨잖아요. 막 탈북하잖아요. 그래서 문화의 세련화까지 갔어요. 마지막 남은 단계가 의식의 자유화만이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 단계까지 왔어요. 의식의 자유화만 일어나면 북한 정권은 공개되려 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주한미군 방송을 그냥 지상파로 틀면 나왔어요. AFKN 2번, 채널 2번이라고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미국을 이민 간다든지 아니면 접시 닦으러 갔었어요. 그런데 그게 뭐였냐면 동경이었어. 우리가 들었던 정말 미국의 아메리칸 문화가 이런 거구나 진짜 맞구나 이건데 이거는 북한 케이스는 쏘갔다 하잖아요 지금요. 내가 알고 있던 남한 단계는 다르다. 내가 쏘갔다. 이게 점점점점 어떻게 보면 팁핑 포인트라고 해가지고 균형을 유지하다가 딱 꺾이는 순간이 있거든요. 임계점, 임계점. 요즘 백도씨라고 하는. 그렇죠. 이런 불만이 점점점점 쌓여갔다가 백도씨. 임계점에 더 도달하면 어느 순간 빵 터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미 알 건 다 아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학교 때 좀 화가 났던 게 학교에만 가면 남조선은 꼭두각시고 계속 안 좋은 것만 가르쳐줬는데 빨리 집에 가서 한국 드라마를 보고 싶은 거예요. 집에 가서 한국 드라마를 보는 순간 역시 남조선 최고야. 다음날 학교 가면 너무 공부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어린애 소녀가 내 눈알 좀 사가세요. 학교에 가면 사진들이 다 붙어있어요. 현실은 지금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시대적 요구가 정말 목 끝까지 차올랐을 때 백도씨가 오는 순간이 저마다 찾아오는 것 같아요. 지금 이란도 그런 순간인 것 같고 이란의 여성들이 히잡을 쓰지 않겠다고 하고 지금 그 시위에 누구보다 앞장서서 그것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란의 남성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 가서 젊은 사람들부터 해서 이제는 뭐 남성들이 되지 않고 가서 돌두가 돌 던지고 있으면 남성들이 가서 외워 싸서 자기들이 대신 맞고 왜냐? 이제 백도씨가 됐기 때문에 어느 순간 야 이건 아니지 않냐 솔직히 언젠가 그 전에는 남의 일이었어. 아유 그냥 뭐 저기 이제 좀 지도자들이 시키는 대로 하죠 왜 그래 시끄럽게 하다가 이제는 우리 일이 된 거니까 다들 나서는 거거든요. 그 백도씨가 북한도 멀지 않았어요. 지금 북한 몇 도라고 생각해요? 철은씨? 50도는 넘었지 않았을까요? 50도는 훨씬 넘지 않았어요. 네 훨씬 넘었어요. 이게 젊은이들이 너무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근데 그만큼 통제도 세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통제가 세고 어쨌든 멀지 않아 저도 기대해봅니다. 저는 98도라고 나이 중간 주민들이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98도가 8년 12년 갈 수도 있어요. 10년을 워 scheduled. 90도가 끌까 말까 하는데 자꾸 처방을 해서 불이 자꾸 꺼지는데 단편적인 얘가 북한에서 조선중앙TV로 남한에 어떤 시비를 한다거나 안 좋은 상황들을 보여줘요. 날씨 끓을까 말까 하는데 자꾸 처방을 해서 불이 자꾸 꺼지는데 한편적인 예가 북한에서 조선중앙TV로 남한의 어떤 시비를 한다거나 안 좋은 상황들을 보여줘요. 격동과 사변의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시각도 남조선에서는 잠들 줄 모르는 촛불의 대하가 어둠의 뿌리를 들춰내면서 더욱더 격렬이 타 번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북한 주민들이 저게 안 좋다 이게 아니라 남한의 사람들이 입은 옷, 거리, 불빛 이런 것만 봐요. 맞아, 신발 브랜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북한이 알려주는 어떤 프로파겐다. 이건 더 이상 거짓말이다. 이걸 다들 알고 있어요. 그냥لى 그 anim세요. 그리고 한국 국가의 한 상단에 mesma państwo 결국은 여기 있는 lan experiences 그들은, 그들은 이것이 HIS Fuente에 관한 곳이었지요.